안녕하세요. 이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얼굴을 보여드린 것 같네요. 이제 진짜로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나 어떤 경로든지 상관없거든요. 곡 신청해주시면 제가 뽑아서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음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바로바로 김나영씨의 어땠을까라는 곡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망치지 않도록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내봐도 다시 너였고 숨어있던 너를 찾고 오늘도 난 눈을 감아봐도 또 네가 보여 마주했던 마주했던 말들 아직 난 그 자리에 서있어 조금 사랑했더라면 조금 사랑했더라면 조금 이만 가졌다면 이 아픔도 이 순간도 어땠을까 그때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그랬었더라면 한발도 물러섰더라면 네가 나의 곁에 있을까 그때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직 내 맘이 너를 지울 자신이 없나라 너 없인 내 맘 텅 비었으니까 내 맘 텅 비었으니까 다시 사랑 못할 만큼 너를 잊지 못할 만큼 너를 잊지 못할 만큼 내 마음도 네 모습도 그때로인데 그때 그랬었더라면 조금 더 잘해졌더라면 네가 아직 곁에 있을까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 감사합니다. 안녕